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봤어요. 네. 오, 사와요. 고객님, 고객님. 유선이 4개이고, 유선이 2개. 김정구, 잘 봤어요. 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반가, 반가. 안녕. 보고 싶었어요. 우리 인사할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츠입니다. 반가, 반가. 하이루, 하이루. 안녕. 엄청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진짜. 귀여워. 어, 근데 아까 안에서 있을 때는 스윗들 얼굴이 조금 조금 보였는데 지금 너무 잘 보여서 좋아요. 어, 맞아. 여기 앉아계신 스윗분들 다 아까 공방 들어오셨던 스윗분들이신가요? 네. 오.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다. 진짜 완전 다른데요? 너무 좋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덥지는 않아요? 정말 다행히도 어젠가 그저께까지 비가 오다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구름도 있거든요. 왠 줄 알아? 몰라. 왜요? 알고 싶지 않아. 뭔데? 안 알려줄 거야. 어때요? 되게 빨리. 생각하고 있었지. 왜냐하면 오늘 스윗들이랑 우리가 만나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가보라 했어요. 내가 했어, 스윗. 잘했어. 아, 스윗 진짜 최고다. 엄청 잘해. 스윗 언니. 근데 언니, 뭐 말할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도 될까요? 네. 해보세요. 스윗 혹시 굴 좋아하세요? 스윗이 얼굴! 아, 굴이 9월부터 12월까지? 제철이네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 어제 스윗 언니가 나 이거 내일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이러길래 잘할 줄 알았는데 또 웃어버렸네. 아니, 근데 스윗도 말하면서 세윤이 얼굴. 세윤이 얼굴. 세윤이 얼굴. 이랬어. 스윗도 말하면서 웃긴 거야. 맞아. 웃기지. 어이없고. 이게 얼마 만이야, 근데. 1년 만이야. 진짜. 그때 언제였죠? 세윗이었어요. 6개월만. 옛날 소개를 할 때 6개월만에 컴백했다고 얘기를 항상 했어가지고. 맞아요. 거의 이것도 6개월만인가? 이번에도 6개월만에 컴백했나? 아니요. 5개월이래, 5개월. 나 우리한테 인사하는 줄 알았어, 스윗이. 아, 5개월이라고 하는 거야? 5개월? 6개월 맞아요. 나 인사한 줄 알았어요. 스윗 5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네. 뭐야. 감독 고마워요. 나 잘했다. 혹시 그새, 이번 활동에 내가 스윗이 됐다. 있어요? 오와. 오와. 영사 수위. 오와. 나 잘 모르는 못할 거예요. 우리 뉴비 스윗들이네, 뉴비 스윗들. 뉴비 스윗들. 뉴비는 뭐야? 뉴비가 뭐냐면요, 그냥 게임할 때 새로 시작하신 분들을 뉴비라고 물어거든요. 애연가. 우리 뉴비 스윗들이야. 뉴비 스윗들이야. 뉴비 스윗들이야? 뉴비 스윗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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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그러면 터리베르 때 입덕 누구 있어요? 꽤 바가 많이 보인다 나는 뷰몬이다 손 나는 런투이다 손 나는 색안경이다 손 에이셋 손 에이셋이 진짜 많다 쏘매드 데뷔팬이 많구나 나 눈물 나려 그래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가? 그러니까 우리 스윗의 한결같은 사랑 뭐야?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눈이 부셔서요? 해가 갑자기 쨍쨍해졌어요 다들 이렇게 빨리 눈을 보호하세요 눈을 못 뜨겠어 눈을 보호하세요 이럴 때 딱 부채를 들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부채질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스윗 오늘은 이게 뭐가 있죠? 어 맞나? 컴포즈 커피 있지 야아 어 뭐야 그런 날 있잖아 스테이지 컴포즈 커피 음료를 마시면 스테이지 보고 싶은 그런 날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날 있잖아 컴포즈 커피 음료를 마시면 스테이지 보고 싶은 그런 날 웬일이래? 잘했어 잘했어? 네 근데 내가 방금 귀여운 문구를 봤어 나 빙글빙 빙글뱅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네 어디로 끌지 몰라 스테이지 팀 플러시 엘그 어디 있어요? 그 메뉴판 수윗 복숭아티 원하지 복숭아 아이스티 원하지 그럼 우리 선우도 조사를 조금 해볼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 어른 어른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합이에요 복숭아 아이스티 원하시는 분 와 팀 플러시 엘그 원하시는 분 와 맞아요 사실 답정너였어요 고마워요 여기 보니까 컴포즈에서 파는 팝콘 같은 것도 같이 주시나봐요 팝콘도 있어? 와 팝콘 어 그러네 팝콘 있어요 여러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다 진혜 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가봐 진혜 형인가 봐 아닌가봐요 여러분 컴포즈 커피 맘에 들어요? 팀프레스 에이드 맛있어요? 네 나 먹어봤어요 나도 먹어봤어요 나 안 먹어봤어 아니 우리의 포카를 받기 위해서 혹은 뭐 너무 맛있어서 팀프레스 에이드를 진짜 많이 마신 사람들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나 이 잔까지 마셔봤다 18잔 나왔습니다 18잔 나왔습니다 18잔 나왔습니다 18잔 나왔습니다 22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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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14잔 24잔 22잔이 나왔어요 22잔 여러분 배 안 아파요? 30잔 와 이거 피 대신 컴 이게 스테이씨 에이드가 돌겠어요 포카맛 60평 있는거에요 아 죄송하세요 대박이다 선크림 발랐어요 나 안 발랐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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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뜨냐 제발이 날씨 여전이니까 스테이시였다고 해도 보고싶어서 나온거에요 스테이시도 스테이시 구경하러 나온거에요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들어가도 돼 아니 제가 알기로는 팬스한테 가끔 얘기를 하다가 우리 미팬 때 너무 예뻐서 입덕을 했다는 우리 스윗들이 매번 있었거든요 진짜요 진짜요 오늘 같은 날씨에 우리 스테이시 미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니팬 비하늘 소리가 너무 잘 안들리는거 같아요 뭐라고요? 너무 예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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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희 저번에 미니팬 미팅할 때는 되게 추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피 옷을 입고 되게 추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날이 좋네요 내가 보니까 패딩도 입고 있었더라구요 그때 맞아요 그때 진짜 추웠구나 그때 지금은 너무 더운데 근데 나 약간 스윗들 사진 많이 찍고 있잖아요 네 그 사진에 다 눈을 감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나도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나 원래 웃을 때 눈 안 보이니까 나는 햇빛에 눈을 못 떠 나도 하지만 스윗은 보여요 괜찮아요 스윗만 보면 됐지 난 스윗 보러 온 건데 맞아 맞아 나 그게 제일 좋아 맞아 나 웃어도 스윗 보여요 이제 진짜? 진짜 끝났네 웃는 눈이 커졌어요 언니 스윗이 오늘 좀 잠은 자고 왔어요? 네 몇 시간 손으로 한 번만 표시해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왜 다들 한 손밖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 손밖에 없어 스윗들 데뷔한 거 아니에요 혹시? 스윗들 데뷔한 거 같은데 왜 다들 한 손밖에 안 드시는 거지? 어 스윗이 이렇게 원하지 근데 근데 하긴 스탠씨가 활동하면 스윗도 활동기긴 해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우리 함께 활동하고 네 또 현생 잘 사시고 맞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맞아요 화이팅 근데 이렇게 자꾸 잘 못 자면 너무너무 곤란해요 맞아 잠을 잘 자야죠 아니 어쩐지 오늘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스윗 좀 패인 같아요 네? 왜? 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상공간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네 날 취하게 만드는 샴페인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 화끈하네요 너무 놀랐어 네 오늘 시민이 좀 화끈하네 성공했다 재밌었다 너무 재밌어요 깜짝아 나 얘 깜짝 놀랐어 방금 언니 어디서 공부해 오는 거예요? 아니요 나요? 네 인터넷이요? 인터넷 검색해봐야 돼 나도 조금 아워봐야겠다 저는 진짜 엠즈 투색이 됐네요 모험집이 있어요? 모험집이 있어요 블로그에 아 진짜? 네 엠즈 주접 멘트 이런 거 있어 보지? 아니 근데 나도 약간 그런 블로그 같은 거 되게 잘 찾아본단 말이야 네 근데 요즘에는 블로그 말고 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즘 엠즈들은 그렇대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엠즈가 아니어가지고 네 저도 그런가 봐요 스윗 스윗 안 덥죠? 네 더울 거 같은데 덥죠 네 왜 거짓말해 솔직하게 좋은걸 스윗 어 근데 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어 달콤하기만 해도 MORGONE SLIGHTING 모를만한 것 같애 뿅이랑 히힛이랑 섞였다 아주 없닌지 않는 슬플들이 있는 것 같애 뒤에 서 히힛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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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통일은 하고 가야지 히힛으로 통일하는거 어때요? 좋아요. 저희가 어제 잠시 팬센터 얘기를 했는데 콘서트 때는 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활동 기간에만 잠깐 예명 쓰는 거예요. 희영이라는 친구가 히히시라는 이름 쓰는 겁니다. 예명. 그래서 끝이에요? 다시 해보는 게 아니에요? 제2. 하나만 불러주세요. 어쩌겠어 뭐래도 난 절대 안 변해 히히 와 너무 귀여워.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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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아니 방금 전에도 무대 한 거를 내가 모니터를 하고 왔는데 그냥 스탯. 아 뭐야. 스윗이 가수던데? 그러니까. 진짜 목소리가 커가지고. 와 너무너무 든든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번에는 뭔가 스윗들이 무대를 좀 많이 채워준 느낌이에요. 진짜. 진짜. 아 나는 스윗이 없었으면 무대 못 했어. 맞아. 저도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하하하하. 아 맞다 여러분. 네. 우리 정말 박수쳐야 될 분이 한 분 계세요. 왜요 왜요? 우리 오늘 미니 팬미팅 하려고 막 이메일 이런 거 다 시간 맞춰서 보내주시고 해주신 우리 팬미니저 언니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이제 도망가신 팬미니저 언니께서 이번에 저번에 우리 스윗들이 이제 미니 팬미팅 했던 거 너무 좋아했다고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언니가 완전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맞아. 스윗들 한마디 해주세요. 최고래요 언니. 안녕. 숨으셨어. 귀여워. 우와. 이 타임에 눈이 떠져. 진짜. 자. 지금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시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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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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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아. 시윤아 이쪽도. 시윤아. 와. 저 근데 궁금한거 있는데 이거 다 스윗들 카메라에요? 네. 스윗들 개인 소장용? 네. 빌렸어. 나 이거 진짜 내 찐 카메라다. 손 한번만 들어주세요. 우와. 여기 사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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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깜짝하네. 이거 할 줄 알았어. 나도. 나도. 알겠네. 보니까. 우리가 팬들이랑 같이. 우리 스윗이랑 같이. 챌린지를 해서. 아. 그래서 약간. 지금. 리허설로 틀어보시려고 했나봐요. 우리 같이 챌린지 해보는거 어때요? 좋아. 나 스윗들 근데. 우리 이정도 봤을 때. 춤은 같이 출 수 있을거라 생각해. 맞아. 당연하지. 잔소리. 버블버블. 의문. 노래 나온다. 막, 잔소리 버블버블 버블. 꿈. 표. 여기. 예. 뚫. 딴. かな. 난 Буд tweet. 안 되겠다. 긋 Meganhhh. 잔소리 버블 버블하고 뚫. 예. 예. 예예 같이 하고 우 뚱짱 같이 하고 잔소린 보 보 보 끙 딴딴 예 그게 더 헷갈려요 나도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춤 시작하기 전에 멘트를 하나 정해서 잔소리를 하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약간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입을 맞춰서 스윗한테 잔소리를 한 다음에 스윗이 스탑을 하고 춤을 추거나 아니면 스윗이 멘트를 정해서 우리한테 잔소리를 하나 하고 스탑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윗이 스탑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스윗한테 어떤 잔소리를 해볼까요? 내가 마구마구 한다 여성병이니까 좋아 하고 마지막 신호만 정하면 돼 스윗 진짜? 라고 하면 스탑 이렇게 해주세요 스탑 하고 바로 잔소리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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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연습해볼래요? 연습으로 한 번씩 던져볼게요 저희가 제가 스윗 진짜 할게요 마지막에 네 아니 스윗 이렇게 잘해가지고 어떡해요 얼마나 정상돼 너무 타냥스러워서 어떡해 스윗이 언제까지 귀여울 거야 스윗 진짜? 아니 그거 제가 할 테니까 맨차 하나씩 다섯 개씩만 던져주세요 멤버들이 그러면 순서를 정할까? 좋아요 나이 순서대로 갈까요? 네 그럼 수민 언니 맞죠? 나이 순서대로 갈게요 제이가 세연언니 다음에 해 제 마지막에 해도 되는거죠? 언니 첫번째 언니 첫번째 저기요 1번 1번 이런거에요 예를 들면 스윗 빙글빙 빙글뱅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응 오빠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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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생각났어 알겠죠? 아무 생각한게 있어 아니요 아니요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오케이 너부터 네 아니 스윗 그렇게 귀여워가지고 어떡해 얼마나 귀여워하려고 왜? 스윗 잠 좀 자 스윗 그만 예뻐 나 아니야? 이사 언니 나이 순서대로 하는데 아 잠깐만요 엉망진다 제이야 잠깐만 잠깐만요 제이야 귓 미안해 미안해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제이야 귓 열어 아 까먹어요 근데 안아팠어요 괜찮아요 나만 몰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볍게 아니 스윗 그렇게 히히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스윗 잠 좀 자 스윗 아직도 뼈기랑 히히 싫어요 헷갈리면 어떡해 스윗 밥 좀 먹어 스윗 그만 예뻐요 스윗 진짜 짠소린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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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스탑을 조금 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틀리셔도 되거든요 스탑 확신을 가지고 응원법 받으지 스탑 짠소린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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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손 같이 해주시면 땡큐 스탑 네 우리 이따 챌린지 찍을 때는 저희 뒤돌아있을 거니까 카메라 잠깐 내려놓고 양손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다 찾아본다 누가 볼콕했는지 안했는지 나도 진짜 본다 맞아 우리 모니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계신 스윗분들은 카메라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잠깐 목에 걸어주세요 먹거리가 없으면요 그러면 겨드랑이는 살짝 있다 아니면 이렇게 서로서로 볼콕해주면 안 돼요? 아 좋아 옆에 친구랑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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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믿는다 나 진짜 믿는다 나도 믿는다 나 여기는 스윗 다 할 거라고 믿어 맞아 저 진짜 믿고 뒤돌게요 저희 나 줌인해서 당겨 볼 거야 누가 안 했는지 나도 나 다 기억할 거야 아니야 기억 안 할 거야 기억 안 할 거야 기억 안 할 거야 기억 안 할 거야 장난이에요 장난 해볼까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다 어머 어르신 진짜 그래 이거 앞에서 오세요 어 이게 진짜 너무 오케이 마이크 뗄까요? 네 아 이거 찬스 오린 버블 버블 해야 돼가지고 우리 스윗 타이밍 알겠죠? 윤희가 스윗 진짜 하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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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주세요 알겠죠? 스탑 크게 해주세요 이거 뭘 괜찮나? 줄을 맞추자고 아 편한 데로 앉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맞춰야 될 것 같아 자 순서 우리 까먹지 말고 괜찮아요 자 할까요? 아 담요 한 번만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땡큐 쏘 마치 아 틴프레쉬 에이드 진짜 맛있겠다 틴프레쉬 에이드 맛있어요? 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네 진짜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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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줘요 스윗 됐다 시작 자 가겠습니다 아니 스윗 그렇게 히히 귀엽게 하면 어떡해요 스윗 오늘은 꼭 푹 자 스윗 아직까지 뿅이랑 히히시랑 헷갈리면 어떡해 스윗 밥 좀 잘 챙겨 먹어 스윗 좀 그만 예뻐 스윗 진짜 나 전소리바빌빌빌빌빌빌 한번만 더 어땠어요? 하구도 빠르게 크게 해주세요 네 우리 스윗댓스 어떤 느낌이냐면 스프 그냥 완전 그냥 스프 유닛 한자나 해볼래요? 어 알겠어요 도로로 스윗 진짜 스프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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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하는데 쟌소리 버글버블 같이 할까? 좋아요 자 갈게요 술고 아니 스윗! 그렇게 기억 기어서 어떡해요! 스윗! 오늘은 꼭 푹 자! 스윗! 뼤피랑 히스를 아직까지оль게 헷갈리면 어떡해? 버트 숟아 챙겨 먹어! 스윗 그만 사랑스러워! 스윗, 진짜? 수윗! 사랑소Will pardoning 혜흑 너무 웃겨! 너무 잘했어 한번 봐도 돼요? 단사 단사? 어 단사도 있어 앉은 김에 단사까지 찍을까요? 네 아 포즈는 볼컥 포즈로 가보도록 할게요 볼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른 포즈 하나만 할까요? 다른 포즈 뭐 할지? 하트! 하트 한 번만 할까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스테이씨 마지막으로 스테이씨 오른손이 위 왼손이 아래 엄지끼리 붙이면 돼요 하나 둘 셋 좋아요 고마워요 진짜 일어났다 앉아있는 거 나름 좀 괜찮은데? 귀여워 엉덩이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 스윗 예쁘게 얼굴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귀여워 귀여워 잘했어요 지금 해가 다시 잠시 들어갔다 맞아 더 눈들 수 있어 근데 이게 사진을 찍을 때 오히려 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게 더 예쁘게 나와요? 더 이쁘다 다 이뻐? 둘 다 이뻐 스윗하다 진짜 진짜 뭐 살짝 휴린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그게 좋아 다연아 여기도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더 빨리 서툰 체크 체크 해요 시윤아 오 진짜 빨라졌다 단체 포토타임 한 번 해보자 단포타임 할까요? 단포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포즈 정해주세요 포즈 아무거나 던져보세요 시윤이 강아지기 단체 단체 시윤이 강아지기 안 됨 한테 강아지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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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중간 오른쪽 뒤에 포즈 하나만 더 할까요? 고양이 하트 단체로 앉기? 아 좋다 좋아 고양이 하트를 들었어 자 파이팅 가운데 오른쪽 뒤에 파이팅 파이팅 보호 하트 파이팅 와 존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그럼 그때 다 보는거죠? 기대할게요 진짜 슈퍼 하나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말해도 되나? 왜냐하면 우리 스윗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는 무대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거 뭔가 할거라고? 아니요 개인 무대는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구 그치 속상해하시고 하지만 다른 무대는 있을거에요 개인 무대는 없는데 스페셜은 있어요 전 기대하시는거 같길래 혹시나 콘서트 나중에 후기에 뭐임? 개인 무대 할 줄 알았는데 안했음 스테이씨 실망임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실망하? 실망 안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노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가봐야된다고 하는데 오늘 너무너무 고마워요 스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가가지고 밥도 먹고 눈 좀 붙이고 나도 사랑해 맞아 눈부터 붙여요 스윗 나도 사랑해 지금 다들 아쉬워가지고 입이 맞아 이랄테 네 인사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안녕 저 오늘 TMI 하나 말할게요 저 여기 피스 붙였는데 몰랐죠 알았어요? 천두도 나도 피스 붙였는데 알았죠 네 나는 리본 달았는데 알았어요 난 똥머리에 리본했지롱 저는 피스도 붙이고 리본을 달고 다했어요 우리 스윗 리액션 장인이야 우리 이모티콘 필요없어 자 이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안녕 음료수 맛있게 드세요 먹고 싶을거에요 키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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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내 심장이다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해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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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키윤아 이쪽도 너무 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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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ск 진짜 건배! 하나, 둘, 셋! 수고하셨나요?! 맛있게 먹어요! 한국어는 남판대요! 대파!! 자유가! 수고하셨어! 아파트 소 북쪽에서 수윤! 수윤! 저희 이제 커피, 네, 음료 배부가 있을 건데 일단은 생방송 1번부터 10번, 예비 15번까지 받을게요.